1.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널림하기를 간드리 소망합니다. 즐거운 헬라 3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헬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드리 소망합니다. 오늘은 단순과거 분사의 능동태와 중간태 그리고 분사의 계속적용법 부정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곤 하면 아가곤 하면 아고 내가 인도하다 그 말이죠. 내가 인도하다의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는 우리가 잘 알라시피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어미는 현재 분사의 어미를 취합니다. 다시 합니다. 접투모음 엡슐로는 없고 접투모음 엡슐로는 틱설법에만 있는 거죠. 접투모음 엡슐로는 없고 어간이 어근이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제이단순과거이다. 그리고 어미는 현재 분사의 어미를 취한다. 현재 분사의 어미를 현재 분사의 어미를 취한다. 여러분 기억합니다. 어간은 불규칙적이고 어미는 현재 분사의 어미다. 이것이 제이단순과거의 분사이다. 여러분 기억합니다. 아페타논 내가 죽었다. 아포트네스코 내가 죽는다의 제이단순과거 직설법. 아포트네스코 내가 죽는다의 제이단순과거 직설법. 아페타논입니다. 내가 죽이다는 아포트네스코가 아니고 아포크테이노입니다. 아포크테이노 내가 죽이다. 내가 죽다. 아포트네스코 내가 죽이다. 아포크테이노 기억합니다. 아페타논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아포트네스코의 제이단순과거 직설법. 아페타논 제이단순과거 수동태 직설법. 아포크리노 마이 대답하다. 제이단순과거 수동태 직설법. 아페타논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아포트네스코의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오메가가 오미크론으로 변하면 제이부정과거 능동태죠. 오메가가 있으면 에이폰 오메가가 있으면 제이단순과거 제이부정과거 능동태 분사가 됩니다. 제이단순과거 제이부정과거 능동태 분사가 됩니다. 엘톤하면 엘코마이의 제이단순과거 분사입니다. 엘톤하면 엘코마이의 제이단순과거 분사. 엘코마이 오다란 말이죠. 제이단순과거 분사.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어그는 어그는 부기식적으로 변하고 뒤에 있는 어미는 현재 분사의 어미를 취한다. 현재 분사의 어미를 취한다. 엘톤하면 엘톤하면 페로의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페로의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엘톤. 페로의 단순과거는 엘엔카입니다. 엘엔카. 싸가 아니라 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엘엔카. 페로의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는 엘엔콘. 이돈하면 이돈 블레퍼나 호라오의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드가 나왔죠. 이드.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나오고 어미는 현재 분사의 어미를 취한다. 그래서 이돈하면 블레퍼 혹은 호라오의 제이단순과거 능동태 분사입니다. 이번에는 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과거 능동태 분사 단순과거 직설법은 싸 를 붙이죠. 싸 를. 그런데 단순과거 분사는 단순과거 분사는 능동태 분사는 남성에는 싸스 여성에는 싸싸 중성에는 싼 을 붙입니다. 그래서 싸스 산토스 산티 산타 역시 산변화 명사처럼 변화하죠. 싸스 산토스 산티 산타 류 사스 류 산토스 류 산티 류 산타 여성은 일변화 명사처럼 변화합니다. 류 사사 류 사세스 류 사세 류 사산 류 사사 류 사세스 류 사세 류 사산 아 에스 에 안 독사 독세스 독세 독산 이런식으로 변화하죠. 중성은 역시 산변화 명사처럼 변화합니다. 류 산 류 산토스 류 산티 류 산 류 산토스 류 산티 류 산 남성 복수는 역시 산변화 명사 류 산테스 류 산톤 류 사시 류 산타스 다음과 함께합니다. 류 산테스 류 산톤 류 사시 류 산타스 이렇게 변화합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복수는 여성 복수 는 류 사 사이 류 사선 류 사 사이스 류 사사스 이렇게 변화합니다. 류 사 사이 류 사 선 류 사 사이스 류 사 사 İs 류 사사스 류산타 류산톤 류사시 류산타 복수역격이 류사시로 이렇게 변하는게 이채롭죠? 여러분 기억합니다. 단순과후 분사는 사스 사사 산으로 시작한다. 사스 사사 산으로 시작한다. 남성과 중성은 산변화 명사의 변화로 변화하고 여성은 일변화 명사의 변화로 변화한다. 복수역격은 사시 류사시 류사시로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순과후 분사 중간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 중간태 현재 분사 중간태 수동태 같죠? 형태와 같죠? 현재 분사 중간태는 현재 분사 중간태는 메노스로 시작했죠? 메노스, 메네, 메논 이런식으로 그런데 단순과후 분사 중간태는 사 메노스로 시작합니다. 사 메노스 앞에 사 만 붙이면 되죠? 사 메노스, 사 메누, 사 메노, 사 메논 사 메네, 류사 메네, 류사 메네스, 류사 메네, 류사 메넨 류사 메논, 류사 메논, 류사 메논, 류사 메논 어렵지 않죠? 현재 중간태는 메노스, 류 메노스 그러나 단순과후 중간태는 류사 메노스 이렇게 변화합니다. 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사 메노이, 류사 메논, 류사 메노이스, 류사 메노스 형성은 류사 메나이, 류사 메논, 류사 메나이스, 류사 메나스 종성은 류사 메나, 류사 메논, 류사 메노이스, 류사 메나 현재 중간태에다가 사 만 붙이면 된다. 현재 중간태에다가 사 만 붙이면 부정과후 중간태가 된다. 여러분 기억합니다. 한번 더 볼까요? 한번 더 볼까요? 류사 메노스, 류사 메누, 류사 메노, 류사 메논 여성 단수 류사 메네, 류사 메네스, 류사 메네, 류사 메넨 중성 단수 류사 메논, 류사 메노, 류사 메논 남성 복수, 류사 메노이 남성과 중성은 이변화 명사의 형태로 변화하고 여성은 일변화 명사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성과 중성은 이변화 명사의 형태로 변화하고 여성은 일변화 명사로 변화한다. 류사 메노이, 류사 메논, 류사 메노이스, 류사 메노스 여성은 류사 메나이, 류사 메논, 류사 메나이스, 류사 메나스 중성은 류사 메나, 류사 메논, 류사 메노이스, 류사 메나 여러분 여기 가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2부정과거분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부정과거분사 제2부정과거분사는 어근이, 어간이 불식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어미는 현재 분사의 어미를 취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돈, 호라우나 블랙포의 제2부정과거분사입니다. 보다라는 말이죠. 보는 사람, 보는 남자 그런 말이죠. 이돈, 이돈토스, 이돈티, 이돈타 여성은 이두사, 이두세스, 이두세, 이두산 아, 에스, 에, 안이죠. 중성은 이돈, 이돈토스, 이돈티, 이돈 똑같죠? 남성 복수는 이돈테스, 이돈톤, 이두시, 이돈타스 이두시가 이채롭죠. 이두시 이돈테스, 이돈톤, 이두시, 이돈타스 여성 복수는 이두사이, 이두손, 이두사이스, 이두사스 이렇게 표현하죠. 중성 복수는 이돈타, 이돈톤, 이두시, 이돈타 이돈타, 이돈톤, 이두시, 이돈타 이것도 이두시가 되는 것이 재롭습니다. 제2부정과거 분사의 능동태 제2부정과거 분사의 능동태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익힌 문제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어간 그리고 현재 분사의 어미 이것이 제2부정과거의 분사이다. 여러분, 기억합니다. 이 금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라본테스, 다우타, 바라톤, 유스트온톤, 에스턴, 키리온, 엑셀토멘, 에스텐, 에레몬 본동사가 무엇입니까?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엑셀토멘이죠. 엑셀토멘 우리가, 우리가 밖으로 나갔다. 우리가 밖으로 나갔다. 엑셀코마에 제2부정과거 1인칭 복수 우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에 분사가 두 개입니다. 요게 분사죠. 그리고 요게 분사입니다. 누구로부터 이것들을 받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이것들을 받은 후에 이것은 제2부정과거 분사죠. 남성 복수 이것은 현재죠.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다른 시기, 시기가 다르다. 이것이 먼저다. 그래서 요구한 후에 요구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자들로부터 이것들을 받은 후에 받은 후에 우리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2번 Pistoi estin hai dexamenai tus diocomenus before tu alcantos 주 동사가 뭡니까? asin 3인칭 복수죠. b 동사의 3인칭 복수 m2 동사의 3인칭 복수 신실하다. 그 말이죠. 누가 신실하다는 말이죠. 그 데콤아이 영접한 여인들은 신실하다. 이것은 현재 분사 이것은 현재 분사의 중간태죠. 중간태 여성 복수 신실하다. 누가요? 이것은 여인들이죠. 여인들 그 주권자들에게 핍박 받는 자들을 영접한 여인들은 여인들은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 주권자들에게 핍박 받고 있는 자들을 영접한 여인들은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에이 도맨 아우투스 가이 메논타스 엔토 오이코 가이 엑셀톤타스 엑스 아우투 주동사가 뭡니까? 본동사가 뭡니까? 에이 도맨 에이 돈 고라오 혹은 블레포에 제이 단순 과거 보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구를요? 그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자들이죠? 어떤 자들을 보았습니까? 메논타스 머물고 있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머무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머물고 있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죠. 그리고 이것은 제이 단순 과거 제이 단순 과거 제이 단순 과거 제이 단순 과거의 분사이죠. 그 집 밖으로 나간 후에도 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이 단순 과거 부정사죠. 엑셀코마에 엑셀톤이 됐으니까 엑셀코마에 제이 단순 과거 부정사 남성복수 다시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집안에 있을 때 그리고 나간 후에도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 이것은 제이 단순 과거 분사 과거 분사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뭐 뭐 후에도 라고 해석하고 현재 분사는 주동사와 같은 시제로 해석한다. 그래서 현재 분사이다. 과거 분사는 주동사보다 더 앞선 시제를 말하기 때문에 뭐 뭐한 후에 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집안에 있을 때 보았고 그 집에서 나간 후에도 보았습니다. 4번 호이 이돈테스톤 퀴리온 엘톤 프로스투스 아가곤타스 톤 마테텐 엑트 히에루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주동사는 엘톤이죠. 엘톤. 엘코마에 제이 부정과거. 엘코마에 제이 부정과거. 3인칭 복수죠. 그들은 왔습니다. 그들은 왔습니다. 누가요? 그 주님을 본자들이 그 주님을 본자들이 왔습니다. 누구에게로? 아가곤타스. 아가곤타스. 제이 부정과거. 아고의 남성 복수죠. 목적격이죠. 주님을 본자들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성전 밖으로 제자를 이끈 자들에게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을 본자들이 왔습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끈 자들에게 왔습니다. 그 제자를 성전 밖으로 이끈 자들에게 왔습니다. 이끌어낸 자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것은 과거 분사. 제이 부정과거 분사. 이것은 제이 부정과거. 그래서 이 시제가 이것보다 앞섭니다. 그죠? 다시 합니다. 그 주님을 본자들이 그 성전 밖으로 제자를 이끌어낸 그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5번. 다우타 에이포맨 페리투 소산토스 헤마스. 이것들을 말했습니다. 에이폰이죠. 에이폰 말하다. 레고의 제이 부정과거. 1인칭 복수. 우리는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뭐에 관한 거죠? 페리죠. 뭐에 관한 거죠? 우리를 구원한 사람에 관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한 사람에 관한 이것들을 우리는 말했다. 그 말이죠. 다시 합니다. 우리는 다우타 에이폰 페리투 소산토스 헤마스. 우리는 이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뭐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람에 관한 것이다. 이해 되셨나요? 6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요게 주동사죠. 페리투 소산토스. 보금을 전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단순과거 분사죠. 산, 산테스. 페리투 소의 단순과거 분사. 남성 1인칭 복수. 이 사람들은 보금을 전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누구냐? 받게 했던 자들이다. 그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자들이다. 이해 되십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금을 전했던, 그 보금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고 그러나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받게 했던, 받게 했던, 받게 했던, 받게 했던, 받게 했던 자들이다. 이해 되십니까? 7번. 본동사가 무엇입니까?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아펠테테죠. 아펠코마에, 제2부정과거. 온에세, 오멘에테, 2인칭 복수죠. 어디어디로 들어가다. 그 말이죠. 다른 장소로 너희들은 들어갔다. 다른 장소로 너희들은 들어갔다. 악한, 그 악한 주권자들에게 박해를 받는, 박해를 받는 자를, 자를 주림께로 이것은 프로스페로의 제2부정과거 분사죠. 너희들은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 그 악한 주권자에게 박해를 받는 자를, 주님께로 인도한 다음에, 너희들은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 그 악한 주권자에게 박해를 받는 그를, 주께로 인도한 다음에, 이것은 제2부정과거 분사죠. 남성, 1인칭 복수, 8번, 포로스 엘톤, 도퀴리오, 엘톤티, 에스토, 히에론, 포로스 엘톤, 포로스 엘코마이의 제2부정과거죠. 1인칭 단수인지, 3인칭 복수인지 모릅니다. 1인칭 단수로 먼저 해석합니다. 나는 주께로 갔습니다. 나는 주께로 갔습니다. 그 주님은, 그 주님은, 에스토, 히에론, 성전 안으로, 엘톤티, 제2부정과거, 엘코마이의 제2부정과거, 남성 3격이죠. 남성 단수 3격, 주님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후에, 나는 주께로 갔습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나는 주께로 갔습니다. 그 주님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뒤에, 내가 주께로 갔습니다. 역격이죠? 남성 단수 역격. 그들은 주께로 갔습니다. 그 주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후에, 제2부정과거, 엘코마이의, 남성 3격, 단수 9번, 에피스튜사스 에스 아우톤, 사사스에, 너는, 너는, 믿었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너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 말이죠. 다시 합니다. 에피스튜사스 에스 아우톤, 에이폰타, 다우타, 너는, 믿었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것들을, 말한 후에, 말한 후에, 에이폰은, 에이폰은, 레고의, 레고의, 제2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분사, 그래서, 너는, 그가 이것들을, 말한 후에, 그 말을 듣고, 그를, 믿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10번, 다우타, 에이폰, 엑셀톤, 에크테스, 에클레시아스. 주동사건 무엇입니까? 에이폰이죠. 보았다. 나는, 나는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나온 후에, 이들이 그 교회로부터 나온 후에, 나는 그것들을, 이것들을 보았습니다. 다우타, 에이폰, 엑셀톤, 에크테스, 에클레시아스. 나는, 에이폰, 에이폰, 레고의, 제2부정과거, 1인칭, 단수, 혹은 3인칭, 복수, 그런데, 1인칭, 단수죠. 이것이, 이것이, 남성, 단수니까, 그죠. 죽격, 단수니까, 그죠. 이것이, 남성, 죽격, 단수니까, 그죠. 나는,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말했습니다. 그 교회 밖으로, 나온 후에, 엑셀톤, 엑셀코마이죠. 그 교회 밖으로, 나온 후에, 나는 이것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에이폰과 엑셀톤이, 연결되어 있죠. 이것은 주동사, 이것은 분사, 이것은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제2부정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엄마한 후에, 그렇게 해석하죠. 나는 이것들을,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남성, 죽격, 단수, 그 교회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나온 후에, 10번, 사사스세, 이것은 필치요의, 부정과거, 3인칭, 단수, 그 주를, 미치, 그 주를, 보지 못한 자는, 그를, 미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12번, 다우타 에이펜, 호우, 키리오스, 그 주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에이미의 분사죠. 아직, 아직, 현재 분사니까, 아직, 그 길에, 있을 때에, 엑셀투신, 그 엑스투오이쿠, 그 집에서 나와서, 그리고,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가고 있는, 가고 있는, 그에게, 이것은, 제2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남성복수역격이죠. 제2부정과거, 남성복수역격. 이것은 현재이고, 이것은 과거이죠. 주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직, 그가, 길에 있을 때에, 있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 집에서, 그 집에서, 나온 후에, 나온 자들에게, 나왔던 자들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그와 함께, 머무는 자들에게, 이것은 현재이고, 이것은 과거이죠. 과거입니다. 제2부정과거, 부정과거, 3인칭, 남성, 남성역격. 그래서, 이것은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주께서, 길에 있을 때에, 누구에게, 그 집에서, 나온 자들, 나왔던 자들에게, 그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와 함께, 머물고 있는, 현재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나왔던, 과거에 나왔던 자들에게, 그리고 현재는,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직, 길에 있을 때, 이것들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13번. 아쿠 산테스, 다 레고 메나, 유포 투, 퓨리우, 에피투 산, 에이스 아우톤. 주동사가 무엇입니까? 에피투 산. 사사세, 사멘사테 산. 그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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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진 것을, 말해진 것을,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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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과거,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 남성, 유주격, 그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해진 것을, 들은 후에, 들은 후에, 그들은 주로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부정과거 분사, 부정과거 분사고, 이것은, 이것은, 부정과거죠. 부정과거죠. 이것이, 이것이, 이것이 앞선 일입니다. 그죠? 이것이 앞선 일이다. 그래서, 들은 후에, 들은 후에, 그들은 주로를 믿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14번, 에이도맨,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을? 그, 겨고메누스, 두스, 겨고메누스, 마테타스.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동사가 무엇입니까? 에이도맨이죠. 여기에, 분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분사가 또 있죠. 이것은, 제2부정과거죠. 귀노마이의, 제2부정과거 분사죠. 남성, 복수, 목적격. 우리는,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된 후에, 그리고 아직까지, 아직, 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소망, 첫 번째, 그들의 소망 안에, 머물고 있는, 머물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합니다. 겨고, 메누스. 이것은, 제2부정과거 분사. 이것은,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남성, 복수, 목적격.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먼저 되어졌고, 이것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후에, 된 후에,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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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첫 번째, 그들의 소망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는, 현재 분사. 다른 하나는, 다른 하나는, 제2부정과거 분사. 제2부정과거 분사는, 제2부정과거 분사는, 먼저 일어난 일이고, 현재 분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테크나, 다 라본타. 다우타, 아포톤, 아쿠산톤. 투 퀴리우, 에이돈. 아우톤, 에티온타, 엔토, 오이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에이돈이, 에이돈이, 주동타죠.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아직 그가 집에 있을 때에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그들로부터 이것들을 받은 후에 그 아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아직 집에 있는, 그가 아직 집에 있을 때 그를 보았다. 그 말이죠. 다시 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아직 집에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주로부터 무엇을 들은 그들로부터 이것들을 받은 후에 받은 후에 그 아이들은 아직 주님이 집에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15분 끝에 나오죠. 그 아이들은 그를 보았습니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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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가 그 집에 있을 때에, 그 집에 있을 때에 그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애미동사의 현재 분사, 남성, 단수, 목적격이죠.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아직 집에 있을 때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주로부터 무엇을 들은 자들에게서 이것들을 받은 후에, 이것들을 받은 후에, 그 아이들은 그를, 아직 그 집에 있을 때에 그를 보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본 농사가 무엇입니까? 엘톤이죠? 엘톤 그 여인들은, 그 여인들은, 여인들은 왔습니다.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입니까? 그 집 안에 들어온 그에게 왔습니다. 그 집 안에 들어온 그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남성, 단수, 목적격. 그녀들은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 집 안에 그가 올 때에, 이것도 분사고, 이것도 분사죠. 그녀들은 저 복음을 전한 그들을, 캐릭 산타 하면 부정과거 분사죠. 부정과거 분사, 남성, 단수죠. 남성, 단수, 목적격. 이것은, 이것은 제 부정과거 분사, 이것은 과거 분사, 대중과거 분사, 그리고 이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녀들은, 그녀들은, 저 복음을 전했던, 전했던,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본 후에, 본 후에,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가, 그가 집으로 들어올 때에, 그에게로 왔습니다. 17번, 호이 앙겔로이, 호이 패손테스, 엑트 우라누, 포네로이, 해산. 포동사는, 해산이죠. 해산, 해맨, 해센, 해맨, 해태, 해산이죠. 3인칭, 복수. 앰미동사의 미완료, 3인칭, 복수. 그 천사들은, 그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떨어진, 그 천사들은, 핍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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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분사죠. 감성, 복수, 죽기요. 그 하늘에서 떨어진, 떨어진, 그 천사들은, 악했다. 포네로이, 해산, 악했다. 다시 합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천사들은, 그 천사들은, 포네로이, 해산, 악했다. 18번 이돈테스, 투스, 에티, 온타스, 엔토, 히에로, 에케릭산, 아우토이스, 텐, 바실레이안, 투테우. 포동사가 무엇입니까? 포동사가 에케릭산이죠. 에케릭산, 사사세, 사멘사태산. 그들이 전파했다. 그들이 전파했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들이 전파했다. 본 후에, 본 후에, 무엇을, 무엇을 본 후에? 아직, 아직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있는 것을 본 후에, 그들이 전파했다. 그들이 아직, 그들이 아직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본 후에, 본 후에, 아직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을 본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이 말이죠.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전파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본 후에, 그들을 본 후에, 아직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을, 그들을 본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선포했다. 아직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을 본 후에 그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를 선포했다. 19번. 다오타 에페 그리테 토이스 프로스 에넨 쿠신 아우토 다 테크나 아페 그리테 아페 크리노마이의 제2단순 과거죠. 텐테스테 3인칭 단수 아페 크리노마이 대답하다 그 말이죠. 대답하다 대답했다 그 말이죠. 그는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을 대답했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 아이들을 그에게 데려온 자들에게 그 아이들을 그에게 데려온 자들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을 대답하였다. 그 말이죠. 다시 합니다. 그는 이것들을 대답하였습니다. 누구에게? 그 아이들을 그에게 데려온 자들에게 이것들을 대답하였습니다. 20번. 아펠토멘 매 이돈테스 돈 디딱 산타 헤마스. 아펠코마이. 우리는 가버렸습니다. 아펠코마이의 아펠톤이죠. 아펠톤. 아펠코마이의 제2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1인칭 복수. 우리는 가버렸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우리를 가르친. 우리를 가르친. 우리를 가르친. 그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한. 우리는. 보지. 못한. 채. 우리는. 가버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는. 가버렸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아직. 보지. 보지. 못한 후에. 이것은. 제2부정과거죠. 호라오 혹은 블랙호의. 제2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남서. 복수. 죽겨. 우리는. 갔습니다. 가버렸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후에. 가버렸습니다. 우리를. 가르친. 그를. 그 자를. 보지. 못한. 후에. 우리는.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를 가르친. 자를. 보지. 못한. 채. 보지. 못한. 후에. 보지. 못한. 후에. 우리는.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단순과거 분사. 제2단순과거 분사. 제2부정과거 분사. 한번 해보았습니다. 부정어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반복하시고. 숙지하셔서. 과거 분사. 그리고 현저 분사.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반드리 소망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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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